회사 생활은 어때요? 아주 좋아요. 저도 아주 재미있어요. 혹시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요? 네, 밥이 아주 맛있어요. 좋겠어요. 우리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요. 밥 먹으러 나가야 해요. 그렇군요. 그렇지만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. 와, 부러워요. 후엉 씨와 친구가 회사에 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오늘 배울 어휘를 살펴볼까요? 따라하세요. 구내식당 회사에 식당이 있어요. 직원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. 구내식당이에요. 따라하세요. 건강검진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검사를 받아요. 건강상태를 확인해요. 건강검진입니다.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자기계발 따라하세요. 주택자금 따라하세요. 지원하다 지원해요 따라하세요. 제공하다 제공해요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그럼 후엉 씨와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? 기다려주세요. 5 구축 5 5 6 5 4 5